롯데마트 시간장 찾았다 찾았다 다시 나온 시간장 너무 좋다 반가워 너무너무 많이 써서 또 사러 왔는데 새로 나온 간장 네 이탑이구나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히어로 어제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그치? 진심? 사랑하는 우리 히어로 너무너무 이쁘다 히어로 히어로 우리들의 히어로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 사랑만큼이나 맛있어요 우리들의 히어로 자 한 번 더 들려볼게요 여기서 여기가 가보자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우리 히어로 시간 중 쭉 한 번 더 다시 히어로한테 우리 히어로 찾았다 찾았다 예뻐 예뻐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히어로 내 사랑해요 우리 히어로 맛있게 사서 맛있게 오늘 시켜서 쉽게 먹을게요 오늘도 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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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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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enko 고마워 해 etti 감사합니다.